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종부세에 보면 대상은 이 세가지라고 했죠. 별도종합주택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리고 금액을 일정액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기준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 무조건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합산배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이런 게 있어요. 사택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 어떤 사람이 집이 백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집 겁나게 많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놔둬도 죽게 생겼어요. 왜? 미분양이야. 그렇죠?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미분양 주택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러니까 놀이방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그럼 놀이방 용도로 쓰면 얘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에서. 옛날 고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우리 교재는 191페이지에 과세 대상 주택에서 주택의 범위에 가지고 거기 별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장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만다. 제외된다. 그리고 이제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래서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엄청 많죠? 임대주택 조건이. 그렇죠?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뒤에. 194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목만 아는데 임대주택. 그렇죠?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쭉 나오죠. 제1호 주택 외에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 사택으로 쓰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시고 있는 미분양 주택. 나오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리고 수도권 외에 지역 어쩌고나. 이건 뭐 신경쓰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화주택. 이 정도만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갖고 계시면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합산 배제 주택.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계시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세무서도 모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줘야 돼요? 신고해줘요. 신고. 나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합산 배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고는 언제 하느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기간 동안에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이거 빼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그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쭉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읽을 거 없어요. 거기 막 엄청 설명해놨는데 필요 없고요. 198페이지 맨 위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산 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라고 돼 있죠. 거기는 이 경우 합산 배제 주택이죠. 얘네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한다? 당의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의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9월 달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대상인데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택이 먼저 나옵니다. 주택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주택 대상, 주택의 납세의무자, 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세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토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고 기준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면 주택하고 별도종합주택이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주택은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주택은 종부세 낸다 했잖아. 근데 여러분은 왜 아파트 있는데 왜 종부세 안 낼까요? 있는 사람 다 내야 되잖아. 근데 왜 아파트 갖고 있다고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안 내요? 집이 싸서 그래요. 집이 싸서. 그죠? 왜? 기준이 있잖아. 주택을 다 내는 게 아니라 6억을 초과했을 때만 종부세가 나와요.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주택은 누구만 내는 거야? 그 주택을 몽땅 합해서 얼마가 초과돼야 돼? 그쵸.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냅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죠. 6억을 초과하는 자. 그죠?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누구겠어요? 몽땅 합해서 80억을 초과하는 자죠. 그쵸? 그잖아요. 얘는 5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똑같잖아. 그죠? 뭐만 틀려? 금액만 틀리잖아.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헷갈려요. 따로따로 하면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주택은 어쨌든 얘는 셋 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다 초과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런 건 끝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거기 뭐 이번에 주택이 된 납세의무자, 6억을 초과하는 자. 끝. 그쵸? 자, 그 다음에 과표.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 주택을. 그럼 종부세 내셔야 되죠. 10억이니까. 그쵸? 얼마에 대해서 종부세를 냅니까? 10억은 아니죠. 그쵸? 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줘야죠. 그쵸? 그럼 얼마예요? 4억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얘는 이걸 다 내는 게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그쵸? 그러니까 4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법으로 정한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부세는 무조건 과세표준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을. 이게 현재 80% 돼 있었는데 이게 시행령으로 개정된다고 얘기했는데 5%씩 올라간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확정돼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80%인데 원래 예정은 올해부터 5%씩 올라가서 85%, 1년에 한 번씩 90%, 95%, 100% 해서 이게 완전히 100% 다 내도록 하기로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얘기만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완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80%로 알고 계시고 이게 완전히 확정되면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율보다 뭘 기억하시면 된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정 시장 가입율을 곱한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주택은 과세 표정이 뭐겠어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6억을 빼주는 거죠. 그럼 6억을 공제해 주죠. 그럼 공제한 금액이 나오겠죠. 공제한 금액. 그죠? 그러면 별도 합산은 얼마를 빼주겠어요? 80억을 빼주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80억을 공제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요. 5억을 공제한 금액.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셋 다 뭘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 공제한 금액에서 셋 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별도는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나 얘나 다 지금 금액만 틀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 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 뭐라고요? 집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근데 단독명의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억이잖아요. 10억이잖아요. 그럼 원래 6억을 빼주죠. 그럼 4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억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는 거지. 그럼 1억으로 가서 여기다가 공정시장 이렇게 간다. 그럼 결론적으로 1주택이고 여러분이 단독명의로 돼 있으면 종부세는 그럼 얼마를 초과했을 때, 납세의 의무자는 얼마를 초과했을 때예요. 6억 초과가 아니라 9억을 초과했을 때 되는 거예요. 왜? 3억 추가 공제 받으니까. 이 말은 가능하면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집이 하나인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가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 부담을 왕창해버리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가능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단독명의만 있어요. 단독명의. 그러면 공동명의는 안 해준다는 뜻이죠. 공동명의는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부부 금술이 겁나게 좋아가지고 모든 게 다 공동으로 돼 있어요. 집도 공동명의야. 그럼 나는 혜택을 못 본다? 그건 아니고요. 자, 만약에 12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부부 공동명의예요. 지분이 똑같아 쳐봐요. 그럼 얘는 종부서를 내느냐? 안 낸다는 거지. 왜? 얘는 지분이 만약 5대5잖아요? 똑같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금액은 이 부부 합산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이 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개인별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야 돼, 지분으로. 5대5니까 6억, 6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남편 6억, 부인 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각각 6억이니까 6억 초과 안 됐으니까 종부서를 안 내는 거지.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요?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추가 3억 공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명의자는 3억 공제 받아도 9억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집이 단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9억까지는 안 내고 초과되는 3억은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거지. 단독보다는 공동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어? 그러면 나는 들으니까 12억인데 단독으로 돼 있어, 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그러면 공동이 유리하니까 현재 단독으로 돼 있는 걸 중간에 공동으로 바꾼다? 와이프 생일 기념으로 뭐라고 그래? 마누라, 내가 이번에 생일날 내가 집이 단독으로 돼 있는 걸 당신하고 내가 공동명의 해줄게. 이거 잘못된 국가능수가 있어요. 왜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넘어가죠? 그럼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은 50% 와이프로 줬으니까 뭐가 나와요?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그런데 증여는요, 부부간에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공제를 받아요. 그럼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으면 6억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증여세는 안 내요. 그런데 뭐는 내야 돼? 와이프 앞으로 등기하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얘가 취득세가 증여가 3.5%거든요. 그럼 부가세 포함면 거의 4%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50%니까 6억 넘어온 거죠? 그럼 여기에 4% 치면 대충 4,000원, 24 얼마.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와이프 생일날 기념 한번 맞추려다가 현찰 2,400 내야 돼. 재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런 걸 해주지 마. 이런 걸 해줘봤자 할 때만 좋아해. 차라리 이거 반만 들어서 천만 원짜리 백을 사줘요, 백을. 그랬다는 이거 난리 납니다. 와이프 생일날 백 사주면 이 백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사랑받습니다. 왜? 와이프 어디 나갈 때마다 백 들고 나갈 거 아니야, 그죠? 동창에 어디 가가지고 백 들고 가면 알아보자, 여자들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어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뭔지 다 그러면서 지문 묻어 그러면서 아이, 우리 신랑이 됐다는데 그냥 생일날 굳이 이걸 사줬냐고 같이 막 하고 먹이고 그래서 남편, 집이 들어오면 남편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 이거 가지고 실컷 기분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약발이 오래가는 거예요. 돈도 절 드리고, 그죠? 백, 백만 원, 천만 원짜리. 이해가 안 가죠? 그 현대팩 천만 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 시문화가 옛날 TV에서 한번 나오는데 뉴스에 있는데 백 하나,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삼천만 원이라던데 쓰러집니다. 아, 여자는 참 그렇죠, 아니?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려고 몇백만 원짜리예요. 아유, 그쵸? 그러니까 명품 백 들고 그러면 만약에 천만 원짜리 백 들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들고 나가서 마음대로 다니겠어? 어디 갈 때마다 막 그 어디 기스날까 봐 모시고 다니는 거지, 모시고 다니지. 막 놓고, 이렇게 놓고.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주단지지, 그게. 그쵸?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도 그렇고, 그쵸? 막 사람마다 그랬잖아요. 또 성격 전개가 막 차 같은 거 자기 거 되게 아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일단 뭐든지 사면 그 다음부터 중고잖아요. 그러면 너무 깔끔한 거 싫어해요. 막 차가 너무 깔끔해. 그럼 못 타잖아요. 뭐 묻을까, 못 타고. 우린 그런 게 싫어하거든요. 적당히 지저분하고, 그쵸? 뭐든지 그래야 돼. 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야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깔끔하면 힘들죠. 그치? 그래서는 차도, 새 차도 많이, 너무 자주 하잖아요. 적당히 지저분하게, 그쵸? 너무 드럽다 할 때 한 번씩 하는 거지. 너무 드럽다 할 때.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죠. 차 좀 닦고, 차 좀 닦고. 그때 한 번씩 닦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독은 해주는데 공동 명의인 그래서 안 해준다. 그쵸? 1주택 단독 명의만 3억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에 주택이 과폐라고 돼 있죠? 자, 1번 다주택자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대한 종무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굵은 것이 보세요. 거기다 뭘 급한다고요?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급한다고요? 그쵸? 2번 1주택자의 경우는 어떡하냐? 굵은 것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밑에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은 똑같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1주택 단독 명의자면 10억이면 일단 여기서 3억을 빼주고 그러면 7억이 나오죠? 거기서 6억을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이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3억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단독 명의자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3번에 1주택자 및 주택수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율 나오죠? 세율은 볼 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그냥 얘는 다 보로 돼 있다? 누진 세율으로 돼 있어요. 누진 세율.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세율이 사실 바뀌었어요. 세율이. 종부세 세율이. 근데 세율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율까지 여길 건 없고요. 나중에 개정상 정리할 때 그냥 한번 해줄 거니까 여러분 일부러 세율 같은 건 절대 여우지 마시고요. 그냥 뭘로 돼 있다? 누진으로 돼 있다. 그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페이지 가면 양가로 2번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라고 돼 있죠. 그죠?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 자 보세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면 여러분 만약에 과표가 10억이라고 쳐봐요. 세금이. 그러면 재산세를 먼저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억을 기준으로 이 초과되는 부분은 또 종합부동산 세액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 6억 초과되는 이 구간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겹쳐서 이중으로 부과된 이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얘기죠. 빼고 나머지만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들도 똑같겠죠. 80억, 5억을 초과되는 구간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빼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만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1주택자는 또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세액공제 1주택자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요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도록 왜? 이거 3억 공제해주고 거기다 못 해준다고요?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세액공제 근데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준다는 거지. 근데 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서 연령별 공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연령이 몇 살 이상 60세 이상부터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사실은 60세 이상 이렇게 돼서 60세 이상이면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만이면 얘가 10% 그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0세 이상이시면 얼마? 30% 해줘요. 공제를 그러니까 종부세가 100만원 나왔어. 만 70세 이상 넘으셨어. 그러면 30% 깎아주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를 공제해줘요. 또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이거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40% 그리고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의 개정된 거예요. 이 부분이 원래는요. 이 보유기간 공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0년 이상은 40%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구간이 추가됐어요. 15년 이상이면 50%에서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정사항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하고 얘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중복되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제. 그런데 둘 다 공제를 받긴 받는데 그러면 최대 얘가 30%고 15년이면 50이니까 80% 받을 수 있으냐. 그렇진 않고요. 이거 두 개 합해서 얼마? 100분의 70 그러니까 70%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70세 이상이면 30% 받죠. 그리고 얘가 15년 이상 보였어. 그러면 최대 얼마야? 80%잖아요. 그럼 80%는 안 되고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어? 70까지만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원래 이 개정대기천에 작년까지는 여기 최대가 30%고 여기 최대가 40%였거든요. 그럼 두 개에서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해서 최대가 70%였어요. 근데 올해 이 구간이 늘어나면서 늘긴 늘었는데 최대 공제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이 70%로 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이 보유기관별 공제율이 작년에 40%까지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 구간 하나 더 늘려서 50% 공제가 늘어났고 그리고 작년에 이 두 개가 중복되면 70% 원래 최대치가 70%였는데 지금은 합하면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80까지는 안 해준다. 중복해서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공제 금액은 몇 프로까지만 해준다? 70%까지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80% 나와도 최대치는 70%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에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뭐 하면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개정상은 뭐 개정상은 막 누누히 중요하니까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질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개정상은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얘도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만 받을 수 있다. 해서 우리 이 부분은 여러분 그 홈페이지 가면 우크라이나 홈페이지 보시면 그 자료실에 가면 개정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김성대 교수님이 12월 10일인가에 그 종부서에 개정된 거 있죠? 그 PDF를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교재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교재 수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 그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200페이지에 5번에 1주택자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 읽어볼게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 모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이제 연령별 세액공제하고 보유기관별 세액공제인데 이 경우 다음의 1 또는 2의 규정 그러니까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관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1 또는 2의 규정은 그랬죠? 1 또는 2의 규정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공제율 합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받아쓰기 뭐 하시면 어차피 그 어 무크라인드 홈페이지 그 자료실 들어가셔서 그 계정 법률에 들어가시면 12월 10일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PDF 파일 다운 받지 말고 클릭하시고 거기서 적어 주세요 거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받았으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요 이 공제는 이렇게 늘었지만 최대치는 얼마까지만 된다? 70%까지만 된다 그 얘기에요 그걸 꼭 적어서 놔두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셨을 때 고치셔야 되고 나중에 고친다고 또 잃어버리고 안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연령대세액공제 오른쪽 표에 있죠 10, 20, 30 그리고 보유기관별세액공제가 거기 수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뭘 써야 돼? 15년 이상 15년 이상 그래가지고 50% 100분의 5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추가된 거죠 그것도 거기에 있어요 PDF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꼭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 나오죠 세부담 얘도 세부담 상환 있어요 세부담 상환 그쵸? 세부담 상환 재산세도 세부담 상환 얘도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개정됐어요 또 개정이 많이 됐죠 종부세가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세부담 상환이 우리 재산세 배율도 했잖아요 한도가 있다 전년도된 금액에 얘도 원칙은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 그쵸? 근데 여기에 주택은 예배가 있어요 주택은 주택은요 100분의 200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3주택 이상 지역 상관없이요 3주택 이상은 300%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요 조정 대상 뭐 상관없이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하고 무조건 100분의 30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환이 100분의 200이에요 여러분이 서울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이 두 채가 있어 2주택자야 그러면 원래 세부담 100분의 150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00분의 200 2배까지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0이 세부담 상환이다 전년도 낸 금액에 그쵸?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되냐면 6번에 201페이지 6번에 주택의 세부담 상환 그랬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긁은 글씨 있죠 총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원칙이 100분의 150인데 가로 안에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및 일반 지역 3주택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이 경우는 100분의 200 그리고 일반 주택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은 3주택자는 무조건 100분의 300이에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얼마? 100분의 200 그럼 이 말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몇 프로로 간다는 거예요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100분의 150인데 세부담 상하니 그죠 근데 주택은 뭐 한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 그죠 지역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무조건 얼마 100분의 300으로 가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전부다 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책을 보고 천천히 적으셔야 돼요 잘 왜냐면 말씀드렸죠 또 이거 지금 한 거 대충 써놓고 나중에 잘못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꼭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라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202페이지 가면 토지가 나와요 토지는 지금 한 거 있죠 한 거 그대로 쏘는 거예요 그대로 한꺼번에 한 거 읽은 것도 없어요 보세요 어 203페이지 가면 토지에서 종합하고 별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납세의무자 나오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뭐겠어요 기준금액 초과하는 자겠죠 그런 거 뭐 주택이 6억 초과하니까 별도는 80억 종합하고 5억 초과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203페이지 맨 밑에 종합합산해가지고 넘어가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 똑같잖아요 과세표준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얘가 6억을 공지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급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80억 5억을 공지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급한다 그게 나오겠죠 나왔잖아요 그게 204페이지 4번에 종합합산 5억 공지의 공정시장 별도는 80억 공지의 공정시장 똑같다니까요 세일은 다 누진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냥 가면 돼요 똑같아요 206페이지 세부담 상관 나오죠 얘네 4부담 상관 얼마에요 100분의 150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는 지금 주택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토지 얘네 둘은 다 100분의 150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주택의 경우 예배적으로 얘도 100분의 150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자는 100분의 200으로 가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무조건 100분의 300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잡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내용을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는 따로 규정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안 낸다니까요 그럼 결국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하고 재산세를 감면을 받으면 그만큼 종부세도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똑같다 그쵸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한다 그쵸 그래서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적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5절의 과세 기준이는 똑같고 납세지는 뭐 국세니까 주소지관을 세무서겠죠 주소지관을 우리 교재는 뭐 거주자 뒤에 넣으면 208페이지 거주자 내국법이 어쩌고 돼있죠 됐고요 그냥 거주자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소지관을 세무서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6절의 마지막 이제 뭐 있어요 징수 방법입니다 징수 방법 자 종부세를 납부 방법이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 그래서 얘는 원칙이 종부세를 원칙이 정부 부가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뭐하고 똑같은 거야 보통징수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죠 납기가 있을 거예요 납기 납기는 언제냐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이 날짜 주시면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 시험 문제 1일부터 31일 이런 식으로 막 돼요 아니고요 1일부터 15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공가금이나 세금은요 중손부터 말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얘는 왜 1일부터 15일이냐면 여러분 작년 16일부터 31일까지 뭐했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 왜 부가나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술잔을 주세요 막 이거 하고 막 막년에다 뭐해다가 맨날 이거 음주가무 했잖아 음주가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2월달에 연말에는 바쁘거든요 그리고 얘가 31일까지 가버리면요 납부기간 끝나면 해 바뀌어요 해가 바뀌면 과세 기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12월달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고지사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5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무엇이 부과된다 그죠 가상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원칙이래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예배 예배적으로 얘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자 이거는요 선택상이에요 이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게 원칙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고지사 나왔어요 그냥 돈 내면 끝이에요 근데 예배적으로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하게 되면 날짜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내시야 되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15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만약 기한 신고를 안 했어 이때 그러면 얘는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그 얘기지 아니라는 거지 왜 가산세는요 의무규정일 때 네가 법적으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럼 가산세가 나와요 근데 얘는요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 내버렸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는데 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냥 낼 거야 내버렸어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돈 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신고 안 하고 돈 냈어 너 한번 죽어버려 가산세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산세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될 때 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왜 무신고가 뭐예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고지서 나왔을 때 돈을 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할 수도 있죠 언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고지서 갔어요 고지서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이 나왔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그냥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이걸 할까요 신고를 할까요 이럽니까 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어? 천밖에 안 나왔어 열받아 왜 야 내 재산이 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난 한 천오백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세금이 천만 원밖에 안 돼 아 열받아 그럼 직접 가서 야 나 한 천오백 나와야 되는데 왜 천만 원밖에 안 냈어 나 천오백 낼 거야 이렇게 신고합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천만 원이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팔백 같아 그죠 내 생각에는 팔백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세금이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에이 그래 알았어 천만 원 맞겠지 하고 내면 끝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카샘에 손을 넘고 생각해도 팔백만 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팔백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신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팔백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떤 녀석이 일어나 자 신고했는데 그럼 신고했어요 근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원래 천만 원이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돼 왜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고지서 나서 돈 내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가산세 부과를 못 하는데 과소 신고란 뜻은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신고를 했다는 뜻이죠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고요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작년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었죠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주소문기 문제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800으로 신고를 해요 800으로 신고를 그럼 문제는 뭐예요 고지서 안고 있죠 이미 천만원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러분이 신고를 언제 합니까 고지서 받아보고 그 금액을 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서가 천만원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아무래도 800 같아 그래서 800으로 신고를 하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미 세금 고지서 나온 거 있고 내가 신고하는 거 있고 두 개잖아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서 여러분이 신고하는 순간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봅니다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여러분이 신고한 걸 받아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받은 신고 받은 걸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들 한 천만원이 맞아 그럼 얘는 원래 천만원 낼 걸 800에 신고했으니까 과소 신고를 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부세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209페이지 볼게요 종부세 징수방법 1번 원칙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발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언제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모든 고지서는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5일 전에 발부를 하시면 되고 예배적으로 뭐 있다? 신고납부가 나와 있네요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폐세액을 똑같아요 날짜를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있다 이 경우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부가주의에 따른 결정 이거는 뭐한다? 없었던 거로 본다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내가 뭘 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바꿔 보죠 그래서 거기 보충학습에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거로 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냈다는 얘기는 그냥 가산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 뭘 했을 때는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나오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유고를 기억하십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210회 지갑에 분납이 나옵니다 분납 자 종부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납 재산세도 분납되고 자 근데 이 분납 기준이 얘는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얘가 재산세하고 똑같이 500만원 초과에 2개월 했어요 원래 500만원 초과 2개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얘가 250만원 초과면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커졌잖아요 우리의 종부세가 그러니까 분납 기준금융을 낮춰준 거예요 원래 500이 넘어야 나눠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250만원만 초과되도 분납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그리고 기간이 원래 2개월 했다가 얘가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늘려준 거죠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어 그죠? 250 초과되면 분납을 신청해가지고 걔를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6개월이 2개월 안에 6개월 개정된 게 뭐예요? 이거 숫자 개정됐고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500초과 2개월에서 250초과 6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정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 개정상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납 기준 금액은 500만원 이하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그죠? 250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500만원 초과면 어떻게 한다?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게요? 종부세 분납 기간 나쁜 기간 12월 1일부터 15일 해가지고 이때부터 몇 개월? 6개월 그죠? 이때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요 금액은 뭘 말한다 했어요? 요 기간 내 낼 수 있는 최대 분납 금액이다 그랬잖아요 재산세를 설명드렸었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만약에 400만원 나왔다 400만원 그러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다? 250 초과 금액인 150을 이때 낼 수 있고 이때 250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종부세 문제 될 때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올해 개정상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1주택 그 세액 공제할 때 그 부분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분납 부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같아도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개정상은 출제위원 입장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다닥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210페이지 250초가 6개월 기억하시고 분납 한도 나와 있죠 그래서 500 이하면 250초가 금액 500초가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분납은 무조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어느 쪽 5번에 부가세 나오죠? 부가세 얘는 부가세 뭐냐 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얼마 2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으로 별거 없으니까 1시간짱이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별도종합주택인데 80억 5억 6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무자가 누구라고 하겠어요?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랬죠? 그래서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전체 합한 금액에서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글꼬 기억하시면 되죠 세율은 그냥 누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셔야 돼?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과표 계산할 때 3억 원을 뭐 할 수 있고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뭣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라는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관별 세액 공제가 있다 이때 보유기관별 세액 공제가 올해 개정이 돼서 원래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0% 15년 이상 40% 그 다음에 50%이 늘어났죠 근데 이 두 개가 중복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전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공제를 합해서 얼마?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중복공제 1주택 단독명의자만 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세 부담상은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배가 있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00분의 200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무조건 100분의 300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정부부가 원칙이 정부부가 고지서가 나온다 했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내 안 내면 가산금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가능한데 날짜는 똑같다 1일부터 15일까지 이때 이걸 안 했다 해서 무신구 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분납되는 거 분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정상 250만원 초과되면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부과세는 농어촌특별세 20%를 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국세 부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소득세 부분 있죠? 거기부터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